자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 실상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래프는 여러분 정말 신민D님이 계속해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의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좀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의 서울시 종로구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아주 익숙한 그래프일 겁니다. 이 그래프는 동 단위별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인데 문재인 후보의 플러스 값은 정확하게 수평으로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의 것을 합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 숭인재 이동에 더불어민주당은 7.4%의 플러스 값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없으면 자유한국당의 3.6%하고 4.1%를 더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7.1%가 됩니다. 그 밖의 군소정당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7.3 마이너스 7.7입니다. 마이너스 7.7 숭인재 일동은 문재인이 플러스 5.1 그 다음 자유한국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를 합친 것이 마이너스 6.3입니다. 마이너스 6.3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거구 전체를 보시게 되면 6.8%를 플러스 6.8 그 다음에 5.2하고 3.2이니까 마이너스 8.4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대략 지금 여러분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 7.4% 곱하기 이 정도를 대개 프로그램화해가 넘기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옵니다. 종로 1가 1동 2동 3동 4동에는 11.2%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사직동도 11.1%입니다. 이런 값은 도저히 조작이 일어날 수 없고 7.4, 7.1, 7.3, 7.6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8.1, 6.3, 6.1, 5.5도 6.9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선거구 전체에서 6.8%에 곱하기 이 정도를 아마 특정 후보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후보에게 해서 마이너스 6.8을 빼앗는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해서 돌렸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제야 고수가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보면 12.8%, 문재인 후보의 6%를 더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의 5%와 1%를 빼앗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한쪽은 그냥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자료만 갖고 분석한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추 한 6% 정도 조작을 했을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자료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상 득표수가 진짜 득표수가 문 후보는 종로구의 39%를 득표했지만 실제로 중앙선거관리는 45%를 득표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2%를 실제로 얻었는데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발표자료는 17%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최하단에 있는 것이 진짜 득표수고 그다음에 3번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의 발표자료는 문재인 후보가 4만 2천표를 얻었지만 진짜로 해보니까 4만표밖에 얻지 못했고 홍준표 후보는 2만 2천표를 얻었지만 진짜로 해보니까 2만 4천표를 얻은 겁니다. 국민의당도 2만 2천표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2만 2,706표를 얻은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프로그램과 돌려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조작됐는가는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1번, 2번, 3번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재인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39%인데 사전 득표율은 45%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번 진짜 당일하고 진짜 사전을 구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이 이런 결과들이 총체적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각보다 조작을 많이 한 거죠. 12%면 원래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대개 우리가 플러스 6, 마이너스 6 정도, 12% 정도를 2017년도 19대 대선에서 아마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종로구는 같은 정도의 값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직관적으로 종로구 서울시 전국 평균이 한 12%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평균값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종로구다. 서울시 구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수궁동하고 오류제 이동이 조금 특이상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네요. 선거구 전체를 보게 되면 5.7%를 플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문 후보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11.3, 3.4, 5.6, 5.8, 7.9, 5.7로 평균값을 해서 대략 이 수치의 곱하기 1을 문재인 후보에게 밀어서 사전투표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수에다가 더해 가지고 아마 조작된 사전투표수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제야고수가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여기서도 12%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017년 대선은 처음 이제 본격적인 그런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권력별로 동일한 그런 유리를 적용하셨을 것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구로구 관계없이 다 12% 정도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료죠.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것은 지금 뭔가 하니까 과거에 한 번 2017년 대선을 다룰 때 처음 시도했던 것이 종로하고 구로구인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된 것이 이런 그래프를 신민 D님이 에르스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 번 더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곱하기 2를 특정 후보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빼앗긴 사람에게 여러분들 2분의 1을 그냥 빼앗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아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돌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전형적으로 종로구하고 구로구인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면 다른 데도 대부분 한 12%를 적용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부유한 데서는 좀 더 많이 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유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런 청들이 좀 두터운 곳에서는 좀 더 많은 표를 아마 빼앗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강남 3구에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3구입니다. 좀 많이 빼앗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7.2%를 빼앗은 겁니다. 7.2%를. 그러면 전체가 7.2 곱하기 2입니다. 그러면 2, 7, 14. 14.4%를 총 조작한 겁니다. 이 소위 서초구. 강남 3구가 서초구는 7.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이 가져간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6.3, 8.6, 6.4, 5.3, 7.1, 8.6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모든 데서 뭡니까? 오차범위인 0에서 3%를 훨씬 더 넘어서는 겁니다. 딱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플러스 값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마이너스 값하고 국민의당 마이너스 값을 합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내곡동에서 플러스 6.3이 나왔지만 이게 그다음에 2.2하고 4.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6.4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4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남 상구 중에서 서초구 사례가 7.2%를 플러스 값이 나왔고 그다음에 강남 상구 중에서 또 이렇게 부유한 층이 많이 사는 강남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한 대로 선거구 전체 값이 플러스 8점입니다. 8점이라는 것은 동별로 평균적으로 16.4%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4%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프로그램은 이 수치 세곡동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에다 6.7 곱하기 2를 투표소마다 아마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2%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거의 뭐 여러분들 좌우대칭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평균값보다 12%보다 높습니다. 부유층에서는. 왜? 빼앗아야 될 표가 더 많았던 겁니다.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총선도 마찬가지고 대선에서도 훨씬 더 많은 표를 빼앗습니다. 부유한 곳에서는 빼앗을 만큼 그렇게 풍부한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도 6.8이니까 6%보다 높지 않습니까? 송파구도 예외적인 문정, 이동, 가락 1동 정도가 있지만 대부분 다 일치하는 거죠. 이거 표를 확대해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칠동에는 8.2%를 플러스 값이 나왔네요. 총 조작값은 16.4%라는 겁니다. 잠시 칠동산화의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에 담으면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6.4%를 조작해가 특정 후보에게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더불어문주당의 문재인 후보만 딱 빼보게 되면 너무나 확연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색깔을 굳게 해가지고 확실하죠. 6.5%, 8.2%, 잠시 칠동의 8.2% 조작을 했네요. 플러스 8.2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8.2, 마이너스 8.2 더하면 16.4%, 잠시 칠동의 모든 투표소마다 16.4%만큼 조작을 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밀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막 그냥 완전히 사전투표 득표소는 그냥 생성된 겁니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밝혀진 그런 상태고 그 프로그램은 다 이제 동일하게 그냥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도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로그램은 돈이 안 드니까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야당세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권영세 씨가 살아남았는데 서울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초, 송파, 강남을 재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년 4.1호 총선해서 용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용산구를 보게 되시면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문재인 후보가 보광동에 4.5%, 서빙공동에서 10.5%, 한남동에 플러스 9.8%, 이태원 제2동에서 플러스 10.3%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하고 이런 사전투표가 이렇게 격차가 왜 이렇게 커집니까? 조작을 한 거죠. 당일 투표 득표율은 정상이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10.5%, 9.8%, 10.3% 이렇게 큰 수가 나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더한 거 마이너스 값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문재인 후보 걸 보시게 되면 여기도 높네요. 용산구도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소위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지지층이 많은 거죠. 권영세 후보가 살아남은 걸 봤어요. 여기서 보면 전국 평균인 6%보다 높지 않습니까? 7.8%. 15.6%를 조작한 거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가 통계학 연체대학 교수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1960년생입니다. 저하고 동갑내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지금은 법대가 없어졌지만 저희들 세대 서울대 법대를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거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서울대 법대였습니다. 저희들은 다 예비고사치고 했지만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죠. 고시를 뭐 아홉 번인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법고시를 우리 시대에 사법고시를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죠. 특수동으로 또 이름을 날렸으니까 이런 사람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도 아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부정선거에 가장 타격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1959년생이고. 사법고시를 그 당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질을 한 걸 모르겠냐고요. 김기현 씨가. 권영식 씨가 여러분들 용산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용산구. 자기가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52%인가 54%인가를 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4% 몇백 표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구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겠습니까? 1959년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를 오른 권영세라는 사람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준석은 모르겠습니까? 하태경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 다 압니다. 윤석열도 알고 권성동이도 알고 김기현이도 알고 권영세도 알고 하태경이도 알고 한기호도 알고 이준석이도 다 알죠. 왜 입 다물겠습니까? 다 이익이 있겠죠. 이준석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태경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잘 보이고 나면 자기한테 손 안 댈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시끄러워지면 본인도 힘들다고 알겠죠. 국민들은 악악거리고 소수가 악악거리다 그냥 그만두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기 고객님이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에 본인이 말하면 뭘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뭘 이야기했죠? 본인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고객님이 말씀하신 윤통인은 아홉 번 떨어진 데 없는 문제에 합격했는데 그게 사실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걸.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도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민주당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승관이 직원들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면 선거만 치르면 모든 곳이 다 승리를 하죠? 민주당은 어떻게 이러면 선거만 치르면 모든 곳의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거두냐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겠냐 이야기예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5년 동안. 420군데에서 다 이러면 사전투표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확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레이천이 말씀 좀 다 알겠죠. 박성민은 그런데 왜 입 다물까요? 그거야 본인에게 물어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이익이 되니까 입 다물지 않겠습니까? 뭐 이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만들어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 올려가지고 만들어진 사전투표율을 더 올려주자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주황대 법대를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김기현은 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사전투표 득표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양심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런 불의하고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그레이천님이 말씀을 참 잘하셨네요. 국회의원 노름, 대통령 노름, 보좌관 노름, 차의 의전에 그런 특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노래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나 뭐 또 어디선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새벽종님이 불의의 침묵은 공범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불의의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상욱 후보가 당락이 박혀가지고 결국 억울하게 탈락한 중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조금 높을 것이다 봤는데 평균에 딱 건제받네요. 6.2% 그렇지만 여기도 숫자가 엉망진창입니다. 6.9, 8.9 이런 숫자가 7.7, 13.2, 얼치로 동행 13.2까지 나왔네요. 문재인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13.2% 더 나왔습니다. 9.9, 10.3, 7.8, 12.6, 10.8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가 큰 격차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2017년도에 대선 전체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으니까. 문재인은 6.5, 강동구, 송파구 6.8, 강남구 8.2 좀 많이 했네요. 서초구 7.2 플러스, 관악구 7.2 플러스, 동작구 6.5, 영등법 6.2 쫙 다 해가 이런 평균이니까 서울의 평균이 뭔가 하니까 6.8%가 나옵니다. 플러스 6.8. 그럼 조작표수는 얼마, 이건 종로구, 이건 통계치는 안 나와 있네요. 대개 한 법률이 한 6% 정도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12% 정도 되겠죠. 서울시 평균은 한 12% 정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의 표를 빼앗는 작업을 한 거죠. 모든 데서 다 뭡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값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는 모두 다 압승했다는 이야기죠. 1,480대 제로가 나온 겁니다. 1,480대 제로. 이게 1,480대 제로입니다. 한국당하고 국민의회의는 모두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여기에 강동구의 6.5하고 여러분들 두 개 합친 것이 얼마죠? 6.8이 나왔네요. 거의 두 개 합친 것이 일치하죠. 좌우대치. 군소후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일치하게 되죠.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최소한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면 이게 이상하구나 느껴야 되고 대학교 육정도 받았으면 뭡니까? 이게 부정을 했구나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송파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 6.8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6.8이 나온 거죠. 송파구에서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의해서 관내 사전투표율이 6.8%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수만 명의 여러분들 유권자들이 4박 5일을 뜨고 선거를 했는데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 이렇게 득표율 객차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4%하고 3%니까 마이너스 7% 정도 나오는 거죠.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6.8 마이너스 7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검천구 같은 경우는 좀 낮네요. 플러스 5.4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5.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플러스하고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1480대 제로가 나오냐 이야기죠. 민주당은 어떻게 1480개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 주목해야 되고 다른 것은 뭡니까? 이 수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이렇게 큰 수치가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는 통계학의 근본 법칙을 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겠느냐. 강동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뭡니까? 6.5 곱하기 2를 해가지고 그만큼 조작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민주당 후보와 함께 다 밀어줬겠죠.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다. 곱하기 2. 그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6%를 조작하게 되면 3%를 문재인 후보한테 밀어주고 홍준표한테 2%를 빼앗고 안철수한테 2%를 빼앗아가지고 6%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빼앗고 한쪽이 더해주고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게 다 여러분들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 가지고. 역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런 자금은 이제 제약 우수가 이제 수행했고 제약 우수가 내한테 넘기면 내가 검증을 해가지고 내가 확신이 있음이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정도 이야기해 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돌린 겁니다. 돌렸으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자유한국당만 보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1480대 1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1480대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관외를 본 것이고 서울시 관외 사전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면 관외가 이제 관내보다 좀 더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7.9% 플러스. 한국당은 마이너스 8.1에서 마이너스 2.4. 훨씬 더 크네요. 관외 사전투표를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4.15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큰 수치를 조작한 거죠. 7.9, 7.5, 8.7, 8.1, 8.8.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한 줄 우리 다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 다 생업에 바빴기 때문에 저도 한참 강연 다니고 책 쓰고 할 때니까 이런 수치를 조작을 알 수가 없었죠. 하나만 떼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이런 수치가 7.9, 7.5, 8.7, 8.8, 8.9, 7.9, 8.1, 9.4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관내, 관외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17년 여름 대통령 선거를 대한민국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자료를 제공한 분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전국 평균의 2017년 대통령 선은 플러스 7.7 그리고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8.4 되는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죠. 8.7, 10.6, 2.1이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2.7이 되겠죠. 플러스 8.7,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좀 더 은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략 이 수치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1,100만입니다. 이번에는 1,600만이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 조작률은 16.1%고 관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총 조작률은 21.4%입니다. 대개 178만에서 236만 표 정도가 조작돼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326만 표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사전투표자 수가 많았지 않습니까? 1,600만 명.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자가 1,10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조작을 해도 170만에서 236만 표 정도 추정되는데 이번에는 1,600만이 된 거 아닙니까? 1,600만이 됐으니까 20% 조작을 해가지고 326만 표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뭐로 나오는 거 하니까 바로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추정치입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1,600만 명 정도가 대략적으로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에 20% 조작을 해서 326만 표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치가 커지는 겁니다. 2017년하고 2022년을 비교해 보시면 금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뭡니까?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장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해가지고 선거를 훔치고 나니까 얼마나 뭡니까?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하치안 씨의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전국을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다 이기는 겁니다. 한 곳도 예외. 여러분 예외적인 경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만 특별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좌우대칭이. 전남만 3.1%, 전북만 2.9% 플러스, 광주만 플러스 2.1.9%입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훨씬 더 수치가 큰 겁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에 비해서 관내 사전 득표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광주만 수치가 예외적으로 작은 겁니다. 비교해 보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전남, 전북, 광주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는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4.1호 총선하고 달리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성은 단일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기서 전남, 전북, 광주만 다릅니다. 전남, 전북, 광주만 다르고 모든 곳이 뭡니까? 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 대상이 전남, 전북, 광주인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이번에도 조작했나? 조작 안 했냐? 3구 대선은 조작을 했고 좀 작게 4에서 6% 정도 4.15 총선은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텃밭이니까. 그러나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작은 규모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다 나오는 거죠. 민주당 경험을 보면 더 확연히 나오죠. 전남, 전북만 4.1%, 1.5%, 3.4% 나오지. 나머지는 다 5.6, 9.3, 13.6, 10.9, 10.5, 13.1, 6.8, 5.1, 7.2, 8.5, 6.9, 9.6, 10.3. 5차 범위 내에 들어가는 데는 거의 전남, 전북, 광주 정도지. 나머지는 다 뭡니까? 더 많이 시도를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오늘 참 이 그래프를 제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직관적으로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참 대통령 선거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2017년 대선 사전투표자 수가 1,100만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6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수가 326만 표를 조작한 것으로 이번에 추정되는데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 하는 선거고 조작이고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조작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내놓고 이제 완전히 그냥 조작을 해야겠다고 본 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표수가 좀 작았습니다. 작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조작을 했겠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이제 다 밝혀 거의 다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설명한 것은 이쪽에서 빼고 이쪽에 더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뭐 의외로 그냥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 것 같다. 이제 그 간단하게 한 방식이란 것이 다른 방식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조작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겠냐. 물론 이거는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작 프로그램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본인이 얻은 것에 더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조작된 사전투표수 발표된 사전투표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조악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줘야 될 후보의 표를 이만큼 더 만들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받은 것에 더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도 그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만드는데 표를 좀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올리면 표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를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합시 때문에 만들어진 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비례 정비례 반비례를 권성동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헌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사전투표 득료가 동력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작 사전투표 수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곱하기 2하고 거의 같다 이야기죠. 그럼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조작된 사전투표 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을 안 하고 좀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든 국민들이 당일투표를 더 많이 해야 조작된 사전투표 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고 하니까 권성동이가 이걸 안 하겠다고 사전투표 득표를 많이 하자 고함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나도 웃고 그냥 허허하고 지내야겠죠. 이렇게 이런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참 훔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보신 것은 오늘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한 그런 소위 조작 실태 또 그들이 조작한 방식 등을 대개 이제 추정과 사실을 이렇게 합쳐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그듬 말씀드리지만 2017년에 시도됐던 방법들은 몇 면이 이어져 가지고 지난 5년 동안에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다 모두 실천이 됐고 과연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냥 선거 데이터가 발표되면 그 다음 날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험이 참 커져. 조작 프로그램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숫자만 넣고 보정값 넣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정값을 쓰고 복잡하게 이 친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표를 넣고 그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가다 보니까 뭔가 하니까 프로그램 자체 안에 다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생성되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작업 없이 그냥 프로그램 안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입력이 되고 선거인 수가 입력이 되면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계산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 대로.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무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관계없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까지는 조작값을 예를 들면 전라도에는 얼마를 주고 서울에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 이 실체를 파악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작 프로그램 안에 자동적으로 자생적으로 숫자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정값인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됐는데 참 이제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성동도 김기현도 권성동도 이준석이도 하태경도 한기호도 이영도 유경준도 신원식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성관위 관계자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이해찬도 윤호중이도 송정길도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거죠. 다 아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아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으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냐 이 문제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국민들과 핵심인 겁니다.